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진입을 했고요. 현재 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덴티움 7만 6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0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16일에 진입했던 롯데쇼핑 9만 7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지투전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롯데쇼핑부터 전략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적으로는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 주 동안 나온 재료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축 영업을 실시했던 할인점이 정상 영업을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새로운 정부의 할인점 규제 완화 기대감도 같이 나왔고, 리오프닝에 따른 오프라인 구매 확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상황도 상당히 견주했는데, 기간이 지금 수요일부터 5월 1일 연속으로 매수했고, 금액으로는 약 105억억을 누적 손 매수해서 주가 상승을 견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확실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다음 주가 지나면 중기 추세도 역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서 매수가 더 확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전략 및 목표주가, 선졸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롯데쇼핑 지금 리오프닝 기조 속에 여전히 목표가 유지한다라는 전략 점검을 해주셨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게임 섹터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업종 전체적으로 크게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기대되는 신작을 보유한 종목으로 좀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업종입니다. 먼저 게임 업종 주요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에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이랑 주가 모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부진한 실적과 추세가 또 하락하는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적 이외에도 투자 전략상으로도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영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게임 업종이 좀 약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사실 게임 업종 내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큰 상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플레이트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서 코인까지 접목시키면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는 엄청난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 이후에, 지금 고전 대비 한 60% 이상 급락을 해서, 전반적인 게임주의 센티멘트에 부정적을 역할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 실적이 상당히, 아직도 좀 우려감이 있는데요. 4분기에도 게임 업체들의 주요 게임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1분기에도 기대보다 낮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인기 게임들의 그런 매출 활약서가 지속되어 있고, 신작 출시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민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 경향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좀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적은 부진하지만, 블록체인 및 플레이트 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현장 진행 중인데, 특히 이번 주총에서 관련된 정관을 수정하는 그런 게임사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관심은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게임 업체에 있어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 외에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정부가 게임 업종으로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미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 규제 완화 뜻은 좀 내비쳤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NFT 기반의 그런 가상 자산 시장 활성화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계에서는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제 반대로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한 게임 유저 위주의 생태 환경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게임사로서는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공정과 부정이 좀 혼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작 예정이 된 게임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과 연기한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이 이번에, 올해 많이 출시되는데, 이 종목들이 사실 작년에는 기대는 많이 모았지만, 실적으로 크게 증가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이머 측에서 확실한 투자 전략은,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고 신작 모멘텀을 보인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말씀처럼 게임즈에 대해서 호우 악재를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종목 선정해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공략 주로는 최근 기간 수급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 펄어비스인데요. 일단 수급 상황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전기간이 지금 탔습니다. 그래서 681억 원을 숙매수해서, 외국인 매도세를 상당히 좀 다 받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작 출시 모멘텀은 펄어비스의 대표작인, 검은사발의 모바일 버전이 다음 달 중국에서 출시하는데, 작년 6월 중국 판호를 받은 이후에 거의 10개월 만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신작 출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중국 판호는 작년 7월 이후에 정부가 판호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사실 중국에서 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와중에 펄어비스가 검은사발 모바일을 출시하는 것이므로, 성공 여부에 대한 많은 관심을 지금 끌고 있고요. 사실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최소 론칭일까지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흥행은 성공할 수 없다는 그것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중국 내 론칭업체인 텐센트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현지에서도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선정될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외에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또 신작이 발표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4분기에는 차기 대작으로 기대되는 붉은사막이 출시된 예정으로, 점진적인 실적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이벤트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원, 손절가는 9만6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펄어비스였습니다.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9만6천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